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위험 방지 기술 과목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계 전기화학 건설 중에서는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진동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진동작업이라 그랬습니다. 진동과 소음을 같이 묶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물론 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구 선정에 관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보호구 선정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보호구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진동재해시 보통 사지선다형에서 두 가지는 좀 걸러내고 보통 두 가지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동재해시 비상연락체계라고 했는데 비상연락체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에 조금 의아하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동기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답은 4번인 것은 조금 눈에 보여지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진동장애. 이 진동장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예방방법에 관한 사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네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구를 둘을 묶어서 하나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동기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진동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의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자, 크레인의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때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크레인에 근로자를 탑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양중기에는요. 탑승 제한이라는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을 해야 되는 운전자가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탑승을 해야 되겠죠. 운전자 이외에 탑승을 원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탑승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부득불한 경우에 그 대신 예외 규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크레인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탑승설비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요. 이동식 크레인은 탑승설비를 해서 타는 것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레인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탑승설비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승설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크레인에는. 그래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승설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설비를 한다면 반드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다 지켜줘야 됩니다.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승차석 외에 탑승을 제한한다. 좀 교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당연히 승차석 외에 탑승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탑승설비를 안 할 경우 원래 크레인에는 승차석 외에 탑승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크레인에는 승차석 외에는 절대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탑승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런 조치들을 하고 난 다음에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차석 외에 탑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탑승설비에는. 문제와 내용이 좀 맞지 않고 크레인의 안전조치 사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칙은 승차석 외에 탑승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 다만 전용의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데 설비를 했을 경우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용을 참 문제를 상당히 잘 맞는 거죠. 출제하시는 분이.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탑승설비 했을 경우에는 승차석 외에 탑승설비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탑승 제한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안전대나 구명줄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기에는요. 만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죠. 좋다기보다는요.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안전대도 착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거죠. 그래서 안전난간도 내용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십시오. 안전대나 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안 해도 되지만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하다면 안전난간도 설치를 합니다. 탑승설비가 하강할 때는요. 반드시 동력하강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비상사태도 대비할 수가 있겠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한 다음에 탑승설비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형 시험에서도 활용하셔야 돼요. 만약 작업형 시험에서 크레인이 나왔는데 탑승설비가 있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탑승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근로자가 크레인의 양중물이라든가 이런 인양물에 근로자가 탑승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있다면 이걸 지키지 않은 거죠. 탑승설비가 없다면 크레인은 승차석 이외에는 탑승을 제한하고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규정을 위반해서 그러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답은요. 1번이죠.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은 탑승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